네 이번에는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질문을 들어왔던 내용인데 생각해보니까 러닝라디오에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러닝화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러닝화가 회복하려면은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매일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틀에 한번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러닝화를 하나 더 구매하시거나 여러 개를 구매해가지고 돌려서 신어야 러닝화가 쿠셔닝이죠 어떻게 보면 쿠셔닝이나 폼이 회복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기능성을 발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또 오랫동안 신을 수 있다 이게 눌러진 상태에서 계속 달리면 충격이 계속 쌓인 상태라가지고 러닝화를 오래 제대로 된 수명으로 신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가 물론 뭐 다른 데서 들어보시기도 하셨겠지만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만든 러닝 앱이 있죠 국내 최초의 러닝 달리기 앱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건데요 그 앱에 제가 그 앱 안에 이제 대사를 갖다가 그렇게 썼었어요 러닝화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러닝화를 두 개 정도 사두시면 좋다 번갈아 가면서 쓰면 수명이 수명을 제대로 이렇게 좀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러닝화가 있으면 하나 더 사두면 좋다 라고 그 앱 안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앱들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앱이 런칭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2015년에 런칭이 됐었어요 개발 완료가 됐던 게 2015년이었고 그래서 애플이랑 구글 플레이 이런 데에 대한 저희들 런칭을 그 시기에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앱에 있던 대사들의 작성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한 반년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대사를 썼거든요 그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치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이제 몇 년이죠 10년 정도 전에 제가 대사를 썼던 내용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화고요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작성이 된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맞다고 여겨졌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정보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사를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러닝화 뿐만이 아니라 호흡법이라든지 자세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이외에도 각종 러닝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 뉴트리션 영양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 신체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많이 발전을 했고 그만큼 지금 정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이라는 걸 작년에 제가 만들어서 올렸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최신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예전 건 10년 전 정보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민티런 30분 도전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30분 달리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주변에 이제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하면은 제가 만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을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안서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다운로드까지 받아서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다 풀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진짜 반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건데 그냥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최신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에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제 러닝화의 회복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즘 러닝화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또 이런 소재들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막 두세 개를 섞어가지고 층층이 사용을 하고 굉장히 좀 특이하게 많이 만드죠 그리고 똑같은 페바 소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충전을 뭘로 하느냐 뭐 그래서 나이트로 지소 같은 거나 다른 걸 해가지고 또 새로운 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어쨌든 굉장히 다채로웠습니다 지금 이제 러닝이 붐이 되면서 브랜드들도 굉장히 다채로운 소재들로 연구를 하고 있고 소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재들이 새로워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에바, EVA 소재 그리고 최근에는 페바라든지 그 이외에 각종 여러가지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미드솔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미드솔뿐만 아니라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채로운 고무가 이전에는 그냥 생고무만 썼다면 최근에 또 브랜드마다 새로운 아웃솔 소재들을 개발을 해서 접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높여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구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인솔이나 어퍼, 내피 같은 그런 경우에도 소재가 점점 개선되고 있고 외피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좀 다채로운 러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진짜로 러닝화가 그 러닝화 본년의 재성능을 내기 위해서 회복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꽤 오래 시간이 걸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전에 쓴 해외 책들 있죠 마라톤에 관련된 책들 중에서 20년이나 훨씬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책 같은 것들을 보면 약간 그런 러닝화가 이틀 정도 쉬어야 된다 하나 더 사두면 좋다 번갈아서 쓰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고 또 해외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요 러너스 월드에서도 해외 버전 러너스 월드에서도 이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해외의 어떤 논문이나 연구 자료 같은 것들도 같이 찾아봤거든요 어? 라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러너스 월드에서는 뭐라고 당시 기사가 나왔냐면요 이제 러닝화는 더 이상 48시간 휴식이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24시간이면 모두 완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러닝화라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회복이 된다 물론 가끔 가다가 고가의 러닝화 중에서도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고가로 갈수록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회복이 된다고 해요 자 이게 연구 사례를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결과물들 살펴보면요 어? 그게 미국에 있는 무슨 대학교더라 무슨 레이크 유니버스티였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거기서 어떤 걸 테스트를 했냐면 나이키 페가수스 나이키 러닝화 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보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 달리기 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게 나이키 페가수스고 저도 제가 쓴 최초의 러닝화 제가 제 돈 주고 산 최초의 러닝화가 나이키 페가수스였어요 나이키 페가수스 2008 버전인가 2007 버전인가 근데 그거를 제가 샀었거든요 지금 페가수스와 완전히 디자인이 다릅니다 완전히 디자인이 다른데 아무튼 이 페가수스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어? 여기 이 연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왔냐면요 결론만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달리기 거리가 15km 이하인 경우에는요 미드솔의 성능에 영향이 없었다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15km 이상을 달린 경우에는 15km 밑으로는요 아예 이제 그냥 성능에 변화가 없어요 없고 15km 이상을 달린 경우에도 미드솔의 기능 하락이 오기는 하지만 어? 풀코스 정도까지 달린다고 하더라도 7.2시간 안에 90% 이상이 다 회복된다 그리고 12.5시간까지는 사실상 100% 모두 다 회복된다 라는 게 연구 결과에도 나옵니다 풀코스 달린 이후에도 아주 이제 뭐 그날 그 뭐라 해야 되죠 컨디션 날씨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2.5시간 혹은 정말 늦어져도 24시간 안에는 모두 다 회복이 된다 라고 연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나이키 페가수스보다 저렴한 러닝화의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또 점진적인 손상이 누적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가해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이키 페가수스보다 조금 더 고가의 러닝화의 경우에는 훨씬 더 회복이 빠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이제 뭐 에바나 페바 소재를 썼다고 하더라도 메이커였던 그 EVA 소재도 제작하는 공정이 좀 다르거든요 소재가 EVA라는 거지 제작 공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빨리 또 회복되는 그런 러닝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상황들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웬만한 러닝화는 좀 어느 정도 브랜드 있고 이름 있는 그런 러닝화의 경우에는 정말 정말 늦어도 24시간이면 제 성능을 그냥 완전히 다 회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신었는데 약간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신발의 영향보다는 여러분 발이 회복이 신체적으로 회복이 안 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길어도 24시간이고요 그냥 보통은 12시간이면 다 회복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시간 안에 달리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러너가 아니라면 딱히 러닝화 2개를 운용할 필요는 없고요 한 번 달릴 때 장거리 그러니까 15키로 이상을 갖다가 매번 달리는 분들이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러닝화를 2개까지 운용하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 있잖아요 매일 막 20키로씩 달린다 나는 그 다음에 뭐 월간 마일리지가 막 300을 넘어서서 500까지 간다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분들은 당연히 러닝화를 하나 더 구매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육상선수들, 장거리 육상선수의 경우에는 신발 여러 개 놔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리기를 하느냐 어느 정도 거리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달리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러닝화를 하나 더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준을 어느 정도 얘기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야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분 동안 운을 떴는데요 아 오늘 얘기도 좀 길 것 같다 어제도 이 얘기 엄청 길게 20몇 분 동안 얘기했는데 오늘도 좀 길 것 같은데 그래도 러닝화 구매해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닝화가 페퍼큰인데 이틀이 걸린다 하나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게 인터넷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 정보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러닝화를 구매하기 위한 어떤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분께서 들으신다면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 내가 매일 달리기 하는데 러닝화 하나 더 신어야 오래 신는데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된데라고 해서 하나 더 사야 돼 라고 할 텐데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구실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아 이건 중요한 얘기구나 좀 이따가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좀 헷갈렸어요 지금 말을 계속 길게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중창에 대한 얘기 미드솔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요 어퍼의 경우에는 사실 별다른 회복의 개념이라는 게 많이 없습니다 길어도 두세 시간 달리는 경우에는 어퍼에 어떤 어퍼에 약간 충격이 가긴 하지만 중창 미드솔만큼 충격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회복이라는 개념도 사실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어 나 두 개로 신으니까 확실히 어 신발을 이제 하나만 신는 것보다는 좀 뭔가 덜 닳는 것 같고 오래 신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요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합쳐지니까 그렇게 좀 보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러닝화 같은 경우에 이제 굳이 이제 두 개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다시 제가 더욱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지금 얘기 들은 이 얘기 들으면 약간 좀 절망스럽잖아요 아 두 개 사고 싶었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부터 조금 희망이 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러닝화는 사실 이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러닝화를 두 개 이상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러닝화를 두 개 이상 구매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성향이 다른 러닝화를 신으시게 되면 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원래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뭔가 단어를 새롭게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쓰지 않았던 뭐 슈퍼 트레이너라든지 뭐 무슨 템포런 트레이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달리기 시작할 때는 그런 거 단어 전혀 없었거든요 뭐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신발이 나올 때마다 뭔가 이 신발을 정의하기 위해서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러닝의 세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거긴 하고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고 브랜드들이 그리고 러너들 입장에서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게 뭐 딱히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LTE 훈련을 위한 템포런이나 뭐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조깅 그리고 그 위에다 다양한 훈련들 뭐 지속주라든지 빌드업 또 뭐 크로스컨트리 달리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훈련에 맞는 러닝화가 요즘은 특허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라도 상황에 맞는 러닝화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저도 지금 구매를 조금 고민하고 예정하고 있는 러닝화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식스에서 나온 슈퍼블라스트 지금 좀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뉴발란스의 레벨 시리즈 지금 좀 구매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슈퍼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일리 트레이너로 신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뉴발 레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를 내는 인터벌이나 뭐 템포런 같은 거 할 때 그때 신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러닝화를 구매하셔가지고 다양한 훈련에 따라서 신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훈련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몸이 좀 더 다채롭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떤 훈련 같은 거 하고도 어느 정도 좀 접목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스타일의 러닝화를 신으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좀 미세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러닝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은 굉장히 개성적이고 특화된 러닝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러닝화를 신으면 정말 발이 느낄 정도로 뭔가 확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잖아요 굉장히 다른 달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의 러닝화만 신고 달리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러닝화를 교체하시면서 신다 보면 다양한 부위의 신체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달리기라는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 몸에 다양한 부위에 자극을 줬었습니다 예전 러너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다채로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러닝화를 바꿔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신에 비슷한 러닝화를 여러 개 구매하기보다는 성향이 상당히 다른 러닝화를 구매하시는 게 당연히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다채로운 훈련에도 쓸 수 있고 그만큼 내 몸이 좀 더 다채롭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이렇게 성향이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내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러닝화를 우리가 신었을 때 신어봤을 때 약간 뭔가 힘들다는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이 이게 내 몸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질적인 힘듦인 것인지 아니면 부상을 부를 수 있는 힘듦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건 솔직히 답이 없고요 경험이 많이 쌓이는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이런 경험들을 누적시켜 나가면 나중에는요 지금 고수분들처럼 러닝화 딱 신으면 아 요 느낌이 어떻다라고 느낌 바로 딱 오고 어떻게 신어야겠다 바로바로 느낌이 쫙 옵니다 이게 1, 2, 2년, 3년 뭐 이 기간 동안 만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안, 네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난 리뷰를 많이 봤으니까 유튜브 리뷰 막 열심히 봤으니까 나는 달리기 어느 정도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달리기를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 몸에 대한 뭔가 이렇게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 정보를 쌓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는 인내심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 들은 것처럼 몇 년간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러닝화를 신어보고 천천히 성장하면서 달리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빨리 하려고 하면 뭐 100% 부상 오는 거고요 남들이 수십 년 뒤에도 달리기를 즐겁게 하고 있을 때 이걸 급하게 가신 분들은 그게 아니고 십 몇 년, 이십 년이 아니라 단 몇 년 후에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혹은 과거처럼 달리지 못하는 몸이 되거나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진짜 그래서 달리기가 인생이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러닝화를 새로 산 후에는 아주 천천히 느긋한 페이스부터 달리고 긴 시간 달려보면서 자신의 몸과 러닝화의 조합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시기를 길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러닝화가 주는 성장의 효과를 그제서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깁니다 요즘 백설 시대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30년, 40년 달리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즐거움을 미리 땡겨서 받으실, 즐기실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부가 됩니다 앞서 얘기한 건 또 비슷한 얘기이긴 하죠 다양한 러닝화를 신고 다양한 방식으로 달리기를 시도하다 보면 여러분 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달리기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전략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전략이라는 거에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번에 달리기, 그날 달리기 오늘 달리기 하나 안에서도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기간 달리기 하는 기간에도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 있을 JTBG 풀코스, 춘마 같은 거 이런 풀코스를 준비하는 과정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춘마나 제마를 나가가지고 당일 운용을 하는 방법도 약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달리다 보면 생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춰서 단기적으로는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기를 변화시키는 전술적인 부분도 강화됩니다 이건 좀 즉석인 부분이에요 뛰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뭔가 전술적인 부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화를 새로 구매하시게 되면 그 러닝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알아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 신고 달리시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유튜버나 커뮤니티 의견들도 좀 들어보시고요 스스로 달리기를 하신 이후에 일지 같은 걸 써보시면서 러닝화에 대한 느낌 어떻게 달려야 될지 어떻게 사용하면 최고의 기록이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하는 과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다른 이제 정보들을 접할 때 좀 더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되고 내 기준에서 그런 정보들을 약간 이제 필터링해서 그렇게 좀 흡수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여러분들 발전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가 네 번째는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매일 달리는 장소가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달리기는 굉장히 길게 천천히 올라가는 운동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력인데 자칫 지루함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매주 네 번 이상 달리기를 하는데 매번 달리기 장소도 비슷하고 달리기 속도도 비슷하고 달리기 패턴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좋던 달리기도 점점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뛰다 보면 이제 봄의 풍경도 비슷비슷하니까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민티런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또 제가 민티런 컨텐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다치로운 컨텐츠들을 계속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러닝화를 새로 구매하는 것도 새로운 자극이 돼요 새로운 러닝화가 나오면 막 여러분들은 궁금하잖아요 아 저거 신으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퍼포먼스 향상을 좀 불러올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새로운 러닝화가 들어오면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막 나가서 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닝화가 뭐 두 켤레 이상 이런 새로운 러닝화가 있다면은 조금 더 달리기에 긍정적인 자극 달리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달리기를 할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야 이런 느낌이구나 기록 이렇게 달라지네 어 이거 신고 이렇게 달려볼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제 신발뿐만 아니라 러닝화뿐만 아니라 이제 옷 같은 것들이나 용품 같은 것들도 자주 좀 바꾸시다 보면 더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워치나 가민워치, 코러스워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시계가 나올 때마다 뭐 새로 구매를 하신다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구매를 하신다면 이 시계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그래서 더 달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지는 건 통장, 잔고 말고는 없어요 좋아지는 게 많고 안 좋아지는 거는 뭐 한계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이제 뭐 애인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요즘 러닝화 12시간이면 다 회복된다던데 굳이 또 사? 라고 묻는다면 막 논문 자료를 들이미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네 가지의 이점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서 과감하게 러닝화를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러닝화를 구매하는 걸로 끝났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끝난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굳이 두 개를 구매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하지만 두 개를 구매하면 즐겁게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serio XX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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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L XXL